오우! 야, 이게 뭐야? 오유... 야, 현수막까지... 아이고, 현수막도 있고 장난 아니네, 여기 거의 어디 당선 인사 온 것 같은데요? 아니, 소감수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아이고... 현수막 할 것까지는 몰랐은 뒤에 경희도 딱 오멍, 마을에 오면 빈손으로 와집니까? 그게 무식까지 올게요 형이... 특별하게? 특별하게, 이거 우리도 처음입니다 뭐 과? 현수막도 처음 밤수다만은 선물도 처음이라 아, 무식과 이거에... 무식과 이거 시계 엄청납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MBC 시계 MBC 시계 MBC 시계 MBC 시계 아... 오케이 시계 가는 겁니다 네 예쁘다 시계 가는 거예요 예, 이거 출연했는데, 이거... 뭘, 뭘 갑자기? 아이, 아이... 아, 이런 거 안 했으니... 아, 이런 거 주시면 안 됩니다 아, 이런 거 촌지 안 돼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이거 뭐... 아, 이거 뭐... 아, 이거 뭐... 아, 이거 얼마나... 아, 이거 두둑한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두둑 그렇게 들어주실 거보다 야, 돈 아니잖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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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찬반기 싸지구나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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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니까요, 이게 오정훈... 저입니다 아... 아... 아, 이장이... 아... 아, 이장이 졸업사진을 저... 우리 저... 탐방 미션 먼저 하고 나 개구, 개구, 저... 우리 노래 자랑할 때 우리 어르신들 몇 분이나 올 거고 해? 한... 100명 100명 정도 정도입니다 100명 정도 150명 총 개정으로 150명인데 한 100명 정도는 올 겁니다 100명... 야, 이거 큰일났죠 큰일났죠 야, 우리 이거 진 사람 오늘 또 빵, 우유 내기 해야 될까 100개 오릴... 아, 이기면 되죠 큰일 날 거 없습니다 저 이길 수 있어요 아... 우리 다고찌 모양 사진, 기념... 네, 기념사진 여기 모여주세요 창찬이 화이팅 소감수다 화이팅 화이팅 아, 혹시 마을사람 차 타고 다녀도 됩니까? 그 전까지 걸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실까봐 중간에 퀴즈를 내서 맞추면 MBC차를 선도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찬스를 해놨습니다 지금 퀴즈가 더 어렵거든요 퀴즈는 적당히 저 지금 시작한 겁니까? 네 아, 그리고 오늘은 경로당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 예 아, 여기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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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임관주 선생 마의 명 하고 사삼, 성, 쌍가 후에 잠깐만요 야! 뭐 했나? 가 가 어? 어? 삼촌 길 좀 걸어줍세요 임관주 선생 마의 명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녕하십니까? 이, 원래 이 동네 사람들은? 네, 이 앞쪽에 아, 이게 원래 여기 태어났대가? 네, 네 삼촌도 이리 와봅시다, 잠깐만 어디가 맞추냐? 네, 어디가 맞추냐? 네, 어디가 맞추냐? 아, 삼촌이 더 잘 알 건데 이, 향사 이 퀴즈가 어디있고 와? 이, 향사 전에 해놓은 거는 이 퀴즈가 맞추냐? 어디 맞추냐? 이거 바로 이거 리사무소 두 개 아, 리사무소? 응, 리사무소 리사무소에 가서 옛 마을지 인증이 저 찍고요 그러면 저기 일로 질리 수가 빌라저도 뛰어가도 돼 아, 뛰어가네? 아니, 패로 이렇게 내려가면 아니, 저기 보면 안 돼, 맞추냐? 멘바스다, 여기 제가 확 들어갑세 물 땀, 네 빨라, 마 창고천이라고 그러거든요 삼촌? 거기서 쭉 내려가면 이제 진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마이맹이 있어요 그러면 삼촌, 이 동북편에 위치한 성터는 거기 근처예요? 아, 성터는 바로 이 북쪽이에요 아, 그러면 향사예터는 어디 있습니까, 삼촌? 성터는 바로 우리 마을회관이 상사예터예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이거 보이잖아요 전봇대요 여기가 향사터예요 아, 저 확성기 있는 곳이요? 네 향사예터가 옛날 이 어디래요? 멍에 여기 그 우리 옛 마을지 줘봅시다, 이것과 마을지 네 아, 미리 형 딱 해놨구나 아이고, 참 네 네, 지 딱 나와있네 에이 늦었다, 늦었다 개미 이게 조심히 오세요 아, 막 쫓아다니지 마라 아, 열심히 해주세요 어 오, 깜짝이야 잠깐만 옛 마을지 인증샷이 뭐야 향사예터를 찾아 그곳에서 옛 마을지 인증샷을 찍으시오 어, 너 왜? 자, 잠깐만요 지금 뭐 여기도 일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거 사람도 없는데 이런 거 막 키면 안 되네 에너지 전략해야 되니까 에너지 전략해야죠 예 일단은 저랑 좀 어디 가세요? 아니 우리 일 볼 거 있어가지고 예 이장님한테는 나도 분명히 이장님 안 된다고 얘기했고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이장님은 원래 이 관여하면 안 되고 자 우리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이장님 옛 마을지가 뭡니까? 옛 마을지 이 향사예터가 여긴 건 알겠는데 옛 마을지 마을지 저 이제 저 마을지도예요? 네 그 어디야? 아, 또 들고 간 거예요? 또 설마? 절도 이제 끊으면 안 돼 만약에 이거 이 여기 공간을 벗어났으면 그냥 이거 절도죄, 횡력죄에 해당됩니다 이거 증거입니다, 무조건 부사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예 그 마을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신문 옆에 그 탁재신사를 붙어 어디 거기 신문 옆에 신문 옆에 신문 옆에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나 이제 우리 형님을 모셔가는 게 저랑 닮아서도 있지만 아, 저 닮긴 하다, 예 닮아... 우리 형제를 이렇게 봤어, 예 예, 당연히 경행 아니, 말을 편하게 해야 될 거 같고 아, 몇 명이 아, 아씨 나 45만씩 이제 아, 나 시인 아, 나 시인 예, 걔나 딱 아,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저기 이심은 자기가 이제 자꾸 물어봐 귀찮게 가까보다 우리 형님을 보호 차원에서 나가 저 모션 가는 거 조아 씨 삼촌 동북편에 위치한 성토 혹시 알고 계세요? 알지 성토 알지 지금 시간 좀 되십니까, 혹시? 네 가르쳐 줄까? 아이 듣느라 구세주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삼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강태방 강태자 방자 선생님 이야 우리 태방 선생님 태방 삼촌이 저의 악기를 환원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인간네비게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네비 삼촌 많이 걸어와야 됩니까? 걸어가려면 좀 힘들 건데 걸어가야 좀 많이 걸어가야 돼 많이 걸어가야 됩니까? 네 아, 이럴 수가 나 잠바 잠바 입고 같이 가 예 잠바 제 거 벗어드리면 되는데 자, 잠바를 가지러 가는 순간부터 지금 시간이 또 지시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이거 급합니다 자, 이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잠 점퍼를 가지러 가셨습니다 네 네 여기 차는 거 아니에요? 여기 차는 거 아니에요? 거기 차 거기 계세요 자, 이게 여기 맞지? 이거, 예 딱 보기에도 딱 상탈 거 네 네 네 안 맞춰도 되는데 뭐 어? 어? 이곳은 이곳은 차량 이용권이 달린 퀴즈입니다 저기 네 네 힌트 음 아까 1번 뭐라 그랬지? 두하리콤 두하리콤 두 저지도 성은 뭐였어? 양하리콤 2번 양하리콤 그치 고향보 신중하게 생각하셨어요 네 정답 정답 자, 그러면 차량을 자,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삼촌 기다리는 미션 아닙니다 삼촌을 찾아라 아닙니다 삼촌 나오셔야 이동하는 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잔팔을 또 분실한 건 아니겠죠 아, 예 자, 우리 삼촌을 저희가 삼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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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만 초조합니다 저만 초조해요 삼촌은 태평하십니다 우리 태방 삼촌 태평하십니다 자, 태방 삼촌 하시죠 자, 넌 세평하십니다 선생님, 많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지금도 걸어온 것만큼은 걸어, 걸어온 만큼 걸어야 된답니다 네 1번 두하리콤 2번 양하리콤 양쪽의 물이 모여서 소영돈이 찬다. 양 머시 콜. 바꿀 기회도. 정답 2번 양아리 콜. 정답. 됐. 그럼 뭐해. 차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학교로. 보통 그 졸업 앨범들은 어디다 보관합니까? 교무실에. 교무실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세워주세요. 자. 내리고. 선생님들 만나요. 그 부사장이 차를 타고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아 우리 걸음 가도 돼. 아 차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게 마실 사람. 에이 그런가. 운동 되고 좋지. 이. 이. 힘드시게 걷지 마시고요. 힘 안 들어. 우리 일부러도 운동으로 걷는지. 삼촌 죄송한데. 삼촌은 운동 삼아 걸어가시고. 저는 차를 타고 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너무 죄송합니다. 삼촌. 미션지가 멀어가지고. 네. 조심해 가십시오. 지금 어디 갈 건데. 어디라 미션지 지금 갈지가. 이제 이제 인간주 선생 마이명이랑 창천초 갈 거예요. 아 그럼 나 아까 얘기해줬잖아. 네. 저 준시민의 그 식당. 거기다 건널목. 바로 건너목. 맞아. 저 개천이라. 알겠습니다 삼촌 조심해 가십시오. 네. 자 2번 3번 했고. 인간주 선생 마이명과 창천초. 찼어요? 찼 소리 들리는데. 오케이. MBC. I'm faithful you. 자 가시죠. 지금 창천초에 부사장님이 가 계시다고 하니까. 왠지 또 졸업사진 이거 숨겼었어요. 딱 형 형 얘. 얘 이 닮은 사람만 초지면 될 거니까. 여기 자 얘. 아이고 아이고. 여보세요. 아니 참. 반주 신발은 있는데. 저번 신발 금창 가버렸네. 아 금창 없는 거야? 별거라. 이장님. 이 뒤에 이거 저. 아이고. 눈어두고 있는 거. 베리질 못했구나. 오른쪽으로. 사진.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두 번째. 두 번째 이거 여잔데. 아이고 아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번째인지 얘기해. 여보세요? 두 번에 잡았으면. 첫 번째라는 거지. 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으로 두 번 차도 아니고 맨 오른쪽에. 네 번째 그 모자 쓰는. 반에서 제일 조금만 하겠다. 이거 키가 제일 조금만 하겠다. 예. 사진을 찍고 그랬지. 뭐 어딘지 찾아가는 안 했잖아. 동웅이가 신발 숨겨버려요. 저쪽으로 가는 거. 다른 쪽으로 가서 숨겨버려. 신발, 신발 어디 있어? 그냥 가기. 신발 뭐야? 동웅이 신는 뭐야? 형, 저기 교무지도 교무지도 힘든지. 아, 그냥 가게. 가게 해줘서.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 이렇게. 자, 조작. 됐습니다. 이제 어디 갈건지. 인간주 선생님 만나러 갑시다. 자. 저거. 성을 갔다 온 것 같은데? 갔다 온 거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리 가야 돼. 이리 와. 이리 와. 잠깐만. 저분도 그러면 차를 썼으니까. 제가 지금 앞서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뛸시다. 오늘도 송 대리는 달리다. 뭐야. 운 좀 저렇게 나오셨어. 아, 아까 신발 숨기려고 했는데 저 신발이었구나. 이런 신발. 아, MBC에서 촬영 나왔나 봐요. TV에서 되게 많이 봤던 분이다. 실제 보니까 더 뚱뚱하네. 야, 넌 하루 종일 나 쫓아다니냐? 아예 좀 숨겨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장님. 뭘 숨겨놔? 인간주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적인 분이신가요? 그렇죠. 인간주 선생님. 인간적인 분이신 분. 인간적인 분이시죠. 내가 많이 찔지 마셨네. 우리 형. 형이에요. 어, 잃어버렸던 형. 우리 찾았어. 상동사 하기로 했는데. 아우. 그거 있잖아요.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1등 뒤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승전에서 스퍼트를 내려서 역전을 하는 거죠. 스퍼트트랙처럼. 쇼트트랙처럼. 네, 네. 잠깐만. 우리 인간적으로. 너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그럼 빨리 정해. 지금 안 가는 데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정해. 아 빨리 재미없게 하지 말고 어때 빨리 하자고. 렌터카가. 가. 그럼 가위바위보. 왠지 왠지. 렌터카가 저쪽으로 가니까 인간조 선생님 마애명을 보러 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쪽 가겠습니다. 그럼 가. 우리 그럼 이쪽으로 간다. 가. 빨리 가. 다음에 뵈요. 다음에 뵈요. 야. 봐봐. 야 일로 와봐봐. 야. 야. 너 진짜 재미없다 이러면. 아니 렌터카가 저기 가길래. 막겠지. 렌터카가 가니까 뭐 보러 가겠죠 렌터카가. 그냥 가겠어 렌터카가. 렌터카가 이유가 있으니까 가겠지. 야 우리 형님 머리가 기가 막혀. 딱 두 갈리길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 정해라 해서 보러 이제. 야 여기 나한테 인간조의. 마애명. 마애명. 자. 아이고. 잠깐만 형. 빨리 오세요. 여기 빨리 오세요. 여기. 아, 하. 렌터카가 저기 왜 간거에요 대체. 저기 스파업소가 있나 뭐야. 헛땅 쳤습니다, 헛땅. 여기네, 마인면. 여기네, 마인면. 언제 왔지? 너 그러면 여기 하면 다 한 거? 여기 하면 다 한 거냐고. 네, 됐어요. 그럼 이제 달리기 시합 해볼까요? 해볼까? 네. 여기서 한 500m? 중환이 골짜기 어디야? 아... 여러분, 시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창천이, 창천이 삼공수가 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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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다. 여기 골짜기가... 여기 골짜기는 많은데... 아니? 이거 모르겠네요, 지금. 옛날에 공사가 안... 사실은 감사님 뿐이었죠. 우리 감사님 뿐이었어요. 혹시 여기 창천이 뿐 아니십니까? 여기 창천이 뿐은 아닌데... 창천이 뿐은 아닌데... 창천이 뿐은 아닌데... 감사님 뿐? 야! 실행조를 버렸습니다! 실행조를 버렸습니다! 실행조를 버렸습니다! 쏘리 쏘리 쏘리! 귀한 소리... MBC? 네. MBC에요? 두반이 골짜기 하시는 분... 너희 어떤가? 두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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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뒤에는 어마어마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총대리, 양력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골아드리겠습니다. 창천리에서 만난 사람 오늘은 기로미술협회에서 추천한 한문서회의 작가이자 대한민국 향토 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고 서회에 입문한 지 올해로 7년째 창천리의 한석봉 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여기로 넘어오십사 어떻게 그뒤 들어갑대가 하다보는 그뒤 들어간 감옥살이 어떤지 사내 아니 이게 한석봉을 먹기 위해서 떡썰지 않으시니까 떡썰지 해서 허위를 했다는 거 아니냐 오늘 소감수당 왔으나 좋은 작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자 오늘 어떤 작품을 써주실 것과 반포지효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포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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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우리 부사장님이 불효자 전문 배우거든요 오늘 좀 제대로 배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자로 반포지효 반포지효 이제 한번 써주시죠 반포지효 네 그럴 쓰는 데 이쪽 뺑 둘러 한 장 막 쳐다보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부담 되죠 부담 져 부담 되어져고 종이 교육 받으니 아무 대장일 수 있고 부담 되가지고 흔들림이 없으세요 착습서 떨지 마라 이 글쓰는데 수행 비서가 몇 상을 수행 비서가 2명 공이 땡겨주는 수행 비서? 작작스럽으면 작작 써버려 아 작작스럽게 나야됩니다 다 올리지 맙슬리야 아유 털은 이거 털어버려 털어버려 못 시켜줘 털어버려 털어버려 착착 써봐 털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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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요거라 요것이 요거라 단동아 이미 우리 노인회장님은 준비를 다 해왔어 준비성이 대단한 마을이에요 창청이에 혹시나 손떨려서 긴장해가지고 잘못 쓸까봐 미리 다 적어놨네 최초 낙관을 사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야 착착 아 참 잘 됐죠 네 아 자 이제 도장도 나왔습니다 도장 노인회장님 인감도장으로 인감도장으로 자 그래 찍어 자 야 이거 도장 야 이거 도장 야 이거 뭐 도장 찍은 거 이거 안 될게 이거 다시는 나올까 말까 한 이런 작품 진기한 명품입니다 진기한 명품이예요 진기한 명품이예요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네 줘야죠 네 이걸 저희 집 갑으로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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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ton rocking 아 근데 감자에 무슨 열매가 있어 이거 무슨 품종이에요 이거 저 육지노신 감자다 이거. 이거 제주도에 이번에 개발된 탐나라는 품종인데 이게 식감도 좋고 맛도 상당히 좋아 봤어요. 이게 이게 이쪽 좋은 간식이 있어 봐. 올라오는 거야. 이야 씨 많다 이거. 아유 토마토 냄새 나. 진짜 먹어볼래? 네. 이거 한번 먹어봐.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이런 걸 왜 먹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 먼저 드세요. 아이고 감자문에 저 안덕에 창천이 이 쪽이 잘 알아줍니다. 동쪽 상산들에 가서. 대정 안덕이 감자가 옛날부터 유명했죠. 그러면 여기 품종은 또 틀린 품종. 제주에서 개발하는 거. 네 이거 저주 품종인데 탐나라는. 그러면 야 우리 전이 돼지감자 할 때도 거기 했잖아. 절 큰 거 누가 가져오기. 여기. 트랙터 없습니까 트랙터. 너무 힘듭니다. 어허이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이거. 벌칙은 이기인 MC가 진인 MC 얼굴에 껌댕이로 낙서하기. 그렇죠. 껌댕이로.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십시오. 아 그전에 제가. 비상품은 제외합니다 비상품. 여기 송다리 선물 하나 주려고. 자 송다리 이거 너 가자. 진짜요. 되게 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완전 좋은 거. 하나. 저거 보고 있어요 송다리가 지금 이 앞에서. 하나 둘 셋. 내가 이겼네. 여기가 여기가 이겼네. 없어 비상품. 비상품이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이게 비상품이지.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마트도 왔다니까. 마트 가면 저런 거 안 굴러갑죠. 이 정도는, 이거는 최고 상품이야. 뽀뽀를 불어넣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좀 잘하고. 됐다. 어, 괜찮아. 됐어. 자, 이제 먹자. 네. 어. 그냥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기해 또? 아니, 우리 소감수사. 그렇게 당하고도 또 내기해? 아니, 소감수사해서 그냥 먹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먹으면 좋죠. 그러면 그거 하자. 감자 하나씩 골라서. 감자 누가 빨리 먹나. 빨리 먹기. 입천장을 내놓는 게임이네요. 주민이 형 못 먹는 겁니까? 못 먹는 거죠. 주민이 형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서 여기서. 팀별이네요. 이긴 팀. 비슷한 크기의 감자를 먹어야겠네요. 아니, 일단 5초 내로 골라서. 자기가 그것도 복불복. 제가 이기겠다 생각되는 사람은 이쪽으로 쓰시고. 송 대리가 이길 것 같다는 사람은 저쪽으로 쓰시면 됩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이동. 먹는 거 하면 내가 또. 아니, 아니요. 이거는 일단 이기기 위해서는 작은 거를 고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손이 빠릅니다. 네, 저 손이 빨라요. 준비. 준비. 시작. 5초.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제 먹어요? 시작하고 먹는 거 아니에요? 어우, 겁나 뜨거워. 형 여러분,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온도가. 이게 용광로예요, 용광로. 용광로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열기를 보십시오. 같이. 이런 절까지. 열. 완전 안 익었어, 진짜. 이거. 야, 맛있다, 이거. 이거. 어. 아. 이빨이 안 들어가요. 야. 끝. 끝. 자, 나눠 먹읍시다, 이거. 자, 이거 나눠 먹읍시다, 우리는. 야, 이거 맛있다. 자, 우리는 이거 나눠 먹읍시다. 자, 이제 우리 팀, 우리 팀 이쪽으로 보십시오. 야, 이거 아주 잘 익었다, 이거. 자, 다음 분. 참 얻어먹기 힘들다. 다음. 그런데 왜 나 옆에 안 뒀어? 어? 자, 맛보고. 얘기해, 느낌. 어때? 감자. 감자를 처음 먹어보는 거 아니죠? 진짜 맛있지? 야, 울어. 야, 울어. 야, 울어. 야, 진짜 울어. 야, 울어. 야, 울어. 야, 울어. 察클avier카가 이물ötد으로 alle. 5단 보다는 특이한 걸 많이 해. 낭 강할 밑으로 보다는 막 귤도 막 났습니다, 이런 귤 이거. 보통 귤하고 레몬하고 다 같은 귤 종류에 들어가는 품종들이라서 이건 고접붙진 나무라 가지고 귤나무에 접붙진 거예요. 이 낭 이거 몇 년 된 거고, 잘도 크다 해? 지금 한 5년 정도. 지금이 수확 시기과? 지금 거의 다 끝나는 시기예요. 보통 우리 이과는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2월 달까지 수확해. 가격은 좋잖아요. 키로에, 키로에 어쨌거나 만 원 이상 받고 팔고 있어요. 이거 전부 무농약 아니에요? 무농약 하자면 막 힘들잖아요, 키우는 게. 어쩌면 될 것 같은데요. 깍지벌레는 병이 있는데 이것을 농약으로 못 하니까 물로 계속 씻어내면 병 같은 거 없애버리고. 대부분 그렇게 해요. 농약으로 병충해를 죽여야 될 것들을 물로 복매경 죽여버렸구나. 그럴 수도 있고. 복매경이네. 제가 농사 짓는 게 한 15년 동안 이게 무농약으로 짓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지은 사람이 없어서 거의 제주도에서 제가 처음으로 지었거든요. 그제 장치에요? 특히 무농약으로 한 거는 처음이에요. 직거래 장사가 있거든요. 소음수사 코너스 코너죠? 응. 이거를 저희가 사가겠습니다. 시즈를 맞히면 1kg씩 가져가기로. 알겠습니다. 1kg는 너무 많고요. 맞힐 때마다 500g씩.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비싸서? 비싸니까 이해해 주시죠.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농약 레몬을 재배하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알아요, 저. 저 안아요, 저도 알아요. 하나, 둘, 셋! 정답, O! 이것도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정답, O! 아까 이걸로 세수하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갑자기 히말라야가 나왔을 리는 없을 거고. 딱! 하나, 둘, 셋! 정답! O! 아! 그치. 뜬금없이 히말라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설치 들어가겠습니다. 오! 야, 이거 뭐... 우와... 우와... 이거... 과즙 터졌다. 내 얼굴에 먹칠을 했으니까 각오하세요. 자, 다 짜렸습니다, 여러분. 레몬 반개. 음... 이야, 향기가 방금 레몬밭에 왔던 것 같아. 자, 두셔보세요. 크... 귀여워. 어우... 아우, 거다. 어우, 몸에 각질이 싹 제거되지. 음... 음... 합격입니까? 음... 괜찮은데. 합격! 어, 합격! 아... 아, 똑바로 못해. 하... 하... 음... 아... 한 대 한 명으로? 음... 음... 알지, 정답 알지.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답! 엑스! 자! 아, 왜 또 말부냐. 자, 하나, 둘, 셋! 어우, 잘 나온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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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야, 이 맑은 소리 들어봐. 이 맑은 소리. 이야, 이 비타민C 가득한 양을 입어서. 거의 우물가에서 우물 보내는 느낌이네. 마지막 한 바울까지. 됐어. 아휴, 어휴. 아까보다 향이 더 좋은데요? 자, 표정 보고 있습니다. 자, 가시죠. 강한 남자. 합격입니까? 자, 5초. 5초 뒤에. 5, 4, 3. 합격! 어휴, 어휴, 어휴. 와, 옆에만 가도 레몬 향이 장난 아닌데요? 자, 하나, 둘, 셋.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 바꿨는데. 정답. 어 rằng бог. 까치. 네, 둘, 셋, 넷. alm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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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meng. 자, 오늘 냉물농장에 대해 직거래 Rapid Lap tape. 11kg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창천이 어르신 노래가 대단한 소감사. 안녕하세요. 오늘 이 어르신들 이 인원이 아침부터 고자도록 1인원이래요. 아, 호류종일. 호류종일. 바티도 안 가고 일도 안 오고. 이제 바티 갑니까? 집이도 안 가고 아침이 모연 이제 거지? 아침이 모연 이제서 점심 먹고 이제 고구미 딱 칼국수 먹고 그럴 거 아니까. 이제서? 오늘 저녁까지 다 먹어? 중간에 또 심심할 때는 심박떡, 돌레떡 또 핵먹고. 아, 좋다. 이제서 먹고 자고 그냥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두 번 오는 거니까. 우리 왔을 때 핑계로 이렇게 마을분들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잔치, 잔치. 핑계 잘 됐어, 야. 그럼 어차피 오늘 잔치하는 거야? 이제부터 노래 잔치 첫 번째는 강원지 어르신. 개나리 처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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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가 정확히 세 번을 두드리대나단 초마사. 초마, 초마. 두드리대나 및 맞아볼 곡. 두드리대나 및 맞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은 게 노래할 때 목소리도 중요하고 박자도 다 중요한데 표정. 표정. 웃어, 웃어. 개나하니. 아니, 형님. 닮았지, 닮아서. 웃어, 웃어. 웃어봐, 줄이고. 얼마 전에 웃어래. 개나하니. 어디 아픈 데였지? 아픈 데였어. 잘 웃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냐? 맞아, 맞아. 겨우 백설꺼지 아프지도 않냐. 그럼 맞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아이들한테 한 마디 없어. 다. 아이들아. 쉬어라, 시홍아, 경혈아 다 잘살고 건강하라. 첫째는 건강이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에어컨 너래. 우리 에어하 telahia 감사합니다. 새벽길 박수. 그전 어른들은 자식들한테 보내주신 뒤 이번이랑. 남편? 네. 오고 싶은 말. 멋있을 때. 못한 말. 이 남은이 아빠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삽시다. 사랑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삼촌이 동영상 찍으나 손짓과. 아니, 아니요. 모르네. 아, 모르네. 아, 그러니까. 아, 부탁해. 변한 뒤에 아진아이한테. 야, 나 일단 너 이걸로 잘 찍으면 자. 동영상이냐. 저 발만 찍어줘, 발만. 잘 찍어, 잘 찍어, 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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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저축 찍어줄 수 있는데 뭐 동그라라도 오나 사줘, 살봐. 죄? 뭐 사줄 거고. 뭐. 돈 천원이라도 죄. 아, 돈 천원이라도 죄. 아, 돈 천원이라도 죄. 그러면 보는 지서 없어, 보는 지서. 보는 지서? 네. 천원이라도. 요즘 아이들이 천원 안 받습니다. 천원. 아이고 천원. 아이고 하하 씨 얘기해. 하루만 천원. 천원밖에 없다는. 2천원,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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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나, 2개. 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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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개. 아이고, 이게. 5천원, 5천원. 5천원이래, 5천원. 아이고, 하루만 5천원. 고맙습니다. 내 바닥에. 고맙습니다. 야, 곧. 야, 곧. 나가 해 준 거나 2천원 나 줘. 곧. 얼마 달라고? 5천원이죠, 5천원. 걔나. 한 개다, 두 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가 다섯 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창천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뭐 범죄 없는 마을. 네. 네? 다 도둑 없는 마을. 도둑 없는 마을. 여기는 박자 없는 마을. 없는 마을. 우리 저, 우리 몇 남매 둘이 가? 일남사녀요. 일남사녀. 그 아들, 그 외동. 외아들이 우다야? 예. 아이고, 그거 막 할트몽 키워시게 할트몽. 할트몽 키우멍 말멍. 이제 어디 사람 있을까, 아들? 집에 고추 사람 있을까. 아, 고추 사람 있을까. 아이고, 가게. 네. 똘똘은 어디 간? 똘은 서울 두 명 있고. 미국도. 아, 미국도. 미국 어디?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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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야. 휴스턴, 휴스턴. 그때 방금 컸디라. 우리 갑옥디가? 두 번 가왔어. 아이고. 두 번 썩이나? 네. 비행기 몇 시간 타나, 그때가? 15시간. 15시간 비행기를 타네. 거기 간 스톤. 미국 사람이면 결혼해? 아니면 한국 사람이면 결혼해? 미국 사람이면 결혼해? 미국 사람이면 결혼해. 아, 그러면 사후가 미국 사람이 거야? 사후 이름. 이름. 휴스턴. 휴스턴. 스티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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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스티븐. 미국 사람. 까마귀만요. 아니, 스티븐 사이신데 혼만 없어. 스티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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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열심히 자식들하고 사랑하게 잘 살아. 사랑해. 누구? 영어로 해야 돼. 스티븐. I love you. I love you. I miss you도 한번 해 줘야 돼. I miss you. 스티븐. 불건디기. 어쨌든 어머니 자녀분들 만화 다 보고 거기에 아들도 같이 살고 오나 좋구나. 재미나게 행복하게. 우리 손짓도 오고. 손짓 어디지 손짓? 손짓. 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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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건강하게 행복 없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이고. 우리 노래에 오전하는 소감수다에 젊은이들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왔던 분 중에 가장 젊은. 그러면 원래 제주도가 고향이 아니지라면서요?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고향은? 고향은 경기도 파주고요. 경기도 파주? 예. 근데 제주도 와서 와이프 만나서. 여기서? 예. 결혼하고요. 와이프가? 아 저기? 예. 딸? 예. 딸입니다. 몇째입니까? 첫째입니다. 첫째? 제 얘기가 첫째. 둘째는? 임신해 있습니다. 뱃속에? 둘째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 또는 아이에게 남겨주고 싶은 얘기. 아 사랑하는 아내하고 아이한테는 제가 매일 감사 인사를 하는데. 아 그렇군요. 제가 이 마을에 와가지고 정말 받은 복이 많아서. 예. 어르신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한 번. 아 마을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여기 지금 온 게 재작년 어버이날 행사 때 처음 와가지고 인사드렸었는데. 그 뒤로 저희가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정말 보실 때마다 기쁘게 정말 아들처럼 이렇게 반겨주셔서 저희 와이프랑 저랑 잘 살면서 벌써 둘째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을 위한 좋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매도 먼저 맞으려면 빨리 식혀분아. 철회는 와가고 가슴은 탕탕탕탕. 이제 얼굴은 다 벌걱이 이제. 아이고. 제목 끝났잖아. 이제 혹은 페란 오빠 불러분아. 아까 이직 안 봤지? 이 세 번째 삼촌 할 때쯤만 되더니. 얼굴이 점점 벌걱. 야, 이거 청심환이 나오나 가져오라. 경호 진짜 우리 어머니도 역시 우리 박자 없는 마을 창천이라고 또. 여시리. 어쨌든 가슴 탕탕 허벅도게도 노래를 해신하게 해신하게도. 우리 어머니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아이고, 아이고. 끝났죠, 이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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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드디어 박자를 맞힌 분이 한 분 맡겨났습니다. 아예 맞았어, 맞았습니다. 이 정도는 맞은 겁니다. 선수. 선수의 입장. 선수의 입장. 홈마 총문이 많이 오시면 진짜 거기에. 비석을. 비석을 세울 뻔하다가. 총문이 박자를 맞혔기 때문에. 비석은 이제 안 세우고. 안 세우고. 고마워요. 고정 제월에. 내 청춘 모두 다 쓰고. 여하님 내 청춘을 속 향해. 그만 왜 하는구나. 아, 이리 와, 참. 이현타. 노래를 좀 한다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고. 예, 예, 예. 험마 이제. 우리 저 오늘 분여 회원도 많이 왔어? 예, 저기요. 어디 분여 회. 아유. 앞으로도 우리 저 마을을 위해서 분여 회원들 열심히 또 활동하실 거죠? 예.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분여 회원들의 멋진 노래. 자, 이제 비 내리는 고모령 이동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순간 아버지가 나를 딱.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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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족 방담회의 여자로. 아니, 이름이 이동순. 우리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노래여전이라는 소감수단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모두 다 박수치면서 오늘 새해 한 해에도 건강하시라고 박수치면서 소감수단 맞추겠습니다. 우리 청천연아님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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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